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깨어진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고 황폐한 땅에 봄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만나 스토리 시작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를 주제로 드라마 바이블 온라인 통독이 진행됩니다. 사복음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으며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시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린이축구선교팀 2020년 회원을 23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6세에서 9세 대상 꾸러기 반과 10세에서 13세 유소년 반 각각 50명씩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1층 로비 부스로 문의해 주세요.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1층 갤러리 스페이스 M 2월 전시가 28일까지 진행되며 사순절 기간 전시될 작품과 미술선교팀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과 12일 진행될 2020년도 부활절 칸타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2020년도 해외 단기 선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산 나무생각 3, 4월호가 출간됐습니다. 1층 파구스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주일에는 2층 로비 부스에서도 판매합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 부스입니다. 새로운 예배 시리즈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 되시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 시리즈 성령은 2층 로비 부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Ridge만ade